대구시립예술단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턴 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. 모집부문은 시립국악단의 예능 및 사무인턴 단원과 시립극단의 예능인턴 단원, 교육운영팀의 예능 및 사무인턴 단원으로 접수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.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입니다. 예능 단원의 경우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을 사무단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실시합니다. 선발된 인턴 단원의 위촉기간은 2020년 2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.